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강원도 철원의 한 목장입니다.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밥 먹자! 아 이분이신거죠? 아이돌보드 소를 돌보는 이는 이명식씨의 며느리 이금자씨인데요. 밥 먹자! 너 아팠지? 풀 좀 먹어봐봐. 아이고 소들이랑 대화를 다 하시네요. 먹을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너. 옳지. 얘가 새끼 낳은지 얼마 안된앤데 아직 회색이 안됐는가봐요. 옳지. 소들이 이쁘죠?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네. 소들이 그렇게 이쁘세요? 봐봐요. 얼마나 이쁜가. 금자씨는 150여 마리 젖소들의 엄맙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살뜰히 보살피고 있죠. 함께 목장을 일구는 남편 이석현씨도 부지런한 아내가 마냥 든든합니다. 20년 넘게 소와 씨름할 수 있었던 것도 금자씨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여자가 하기에도 힘든 것 같은데. 아유 힘들죠. 남자가 하기에도 힘든 일인데 저희 집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나 소랑 같이 있다가 한 번 씨름을 한 적 있잖아요. 소한테 다쳐가지고 손목이 금이 가가지고 약간 이쪽에 튀어나왔잖아요. 거구의 소와 씨름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소들이 쓴 놈이 아버님은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받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 또 뛰어들어갔지 같이. 그렇게 하고서 소 유인하다가 소한테 받쳐가지고 여기가 금이 갔어요. 일을 하지 말고 석고 봉다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일을 쉴 수가 있어야지. 달라들어서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이거 사려고 저거 사려고 하려면 일 안 돼. 일남 3녀 중 장녀인 금자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장남이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맏며느리로서의 책임감도 커졌답니다. 거의 서울에 우리 둘이 살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지내다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차라리 이럴 봐야 그냥 부모님 나이 드시고 힘드시면 같이 살아야 될 거니까 일찌감치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올라오게 된 거죠. 시댁에 들어와 목장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6년. 소는 이제 금자 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아버지.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아직 스크로더 갖고 딱 치우면 되는데. 평생을 바친 목장을 묵묵히 이어가는 아들 내외가 고맙고 또 대견합니다. 고향 황해도를 떠나 남쪽으로 피나놓은 이명식 씨. 전국을 떠돌며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모진 고생 끝에 지금의 목장을 일곤 했습니다. 고달픈 삶이었기에 자식만큼은 편히 살길 바라는데요. 안 된다. 목장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에미가 고생 안 하고 어떻게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내가 해주마. 뒷바라지로 해주마. 고된 목장일이지만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를 하나씩 손에 익혔습니다. 책임감 강한 성격 덕에 무수한 고비를 잘 넘겼죠. 이젠 시아버지도 인정할 만큼 금자 씨는 소 엄마 역할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꽂으면서 우유 잘 나오나 확인해보고 소리 나는 거 있으면 가서 받쳐가면서 소리 안 나게끔 해주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60도 넘게. 매일 2톤씩 생산하는 우유에는 금자 씨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으신다. 이리 와. 금방 짠 우유를 챙겨간 곳은 어린 송아지들이 사는 축사인데요. 자신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것만큼 고기 좋은 게 없죠. 든든한 며느리가 있어 안심이라는 이명식 씨. 150마리를 일거수, 일투수 저걸 관리 다 하잖아요.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할 거 없지. 지금 100점, 110점이에요, 110점. 2부 자리도 못 깨고 막 어쩔 때는 늦어서 뛰어나갈 때도 있어요. 가서 일하다 보면요. 자기를 하다가도 졸아요. 순간 내가 졸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새벽 4시부터 엉덩이 한 번 못 붙인 금자씨가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야, 이미야. 네, 어머니. 믿었는데 내가 대충 해서 먹어. 조금만 기대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어머니가 해주는 거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지. 얼른 해서 드릴 테니까 잠깐만 가서 앉아 계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1년 전에 중풍이 오셔가지고 거의 반쪽을 못 쓰실 뻔했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한 석 달 동안 치료받고 지금은 조금 좋아지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도와드려야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마음을 다하는 며느리가 마냥 고맙기만 합니다. 서울 가서 살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비웃고 들어와서 고생만 죽으라고 하잖아. 아이고, 고생하기를 다 알고 계시네. 너무 너무 미안해.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한창 어렸을 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부모님, 뭐 많지도 않은 두 분인데 내가 잘 모셔야지. 간단히 했어요. 맛있게 잡았어요. 김치도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솜씨 좋은 며느리 덕분에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는 가족들. 어때요, 맛이? 맛있어, 맛있어. 맛만 있고. 그런데 감자가 조금... 내가 지금 내가 안 고픈가 보다. 지금 지 엄마도 잘하고 우리 애미도 음식을 잘해서 나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내가 먹고. 나가서 드셔야 돼. 쥐구멍 어딨어. 아,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저렇게... 무슨 특별히 하는 일요.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로서는 뭐 어떻게 감지덕지죠. 아이고, 참 겸손하시길까지. 식사를 마친 금자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갖고 어머니의 걸음 연습을 좀 하자고요. 요즘 금자 씨가 가장 신경 쓰는 일과이기도 합니다. 답답해하시니까 그럴 때는 나가실까요 하고서는 이렇게 나와서 가끔씩 운동을 이렇게 하셔요. 딸처럼, 친구처럼 시어머니를 보살펴준 며느리.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 시아버지는 집 앞에 효부비까지 세웠습니다. 내가 우리 자부 며느리가 타도 착하고 일을 잘하고 부모의 공격이 참 위대해서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뭐 하나를 냉기려고 효부비를 세워준 거야. 이게 아픈 시어머니 뭐시지, 이러지. 이런 며느리가 지구상에 어디 있냐? 없어요. 진짜 창피해. 휴부비에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나를 의지해서 사는구나. 사시는 동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인생살이의 보람과 기쁨을 알려준 귀한 며느리.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복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